두 쪽을 건다고 그랬지? 잠깐만 함부로 그런 거 거는 거 아닌데 원래 이거 이거지? 잠깐 이거 왜 움직이냐 이거? 어디로 자꾸 가려고 그래 야! 거기로 가면 안 돼 응? 아이씨 내 블리즈 크랭크 가자 간다 형사 바꿔야 돼 형사 바꿔야 돼 부스터는 이상 없고 거기로 일어나 일어나 진짜 괜찮아 괜찮아 아직 머리가 남 Ц 일어나 일어나 일어나라 어... 이러나... 응? 음? 아 하긴 그래 세이브해놓은걸 쓰자 세이브해놓은거 블리츠크랭크 1호기에는 실패 부품 많이 들어가는거 파워브이톨 이거 좋다